박칸님 멋있으세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결혼신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모든사람도 불안해 그 업체를 택자 없고 그러는거에요 난 절대 안된다 내가 다른거 다 포기해도 절대 안된다 그래서 제가 어제 완전 장난 아니지 진짜 잘했다고 내가 자신있게 얘기한거 하나 있어요 전세계에 나밖에 없다 이렇게 하던데 K2송작전 K2송작전 성공 성공 완전 성공 기억 안나시죠? 기억나요? 아니 어떻게 바로 알아봐요? 코알라 아렌치 1년만 아 차이니스 또 오랜만이네 지금 시간은 대충 아침 11시 오전 11시쯤 됐고 저쪽에 그 가든 저 안에서 신랑신부랑 가족분들이랑 이렇게 메이크업하고 이따가 1시 2시 그때쯤에 메이크업 헤어 다 준비 끝나면 사진 좀 찍고 오늘 결혼식 세레머니는 5시에요 밤에가 새롭다 라는 말밖에 안 떠오르는 오랜만에 드론을 날려볼까 근데 사실 저는 여기 자주 오니까 드론 촬영한 소수들 엄청 많은데 결혼식 지금 5시간 전이고 장비 셋업을 거의 다 했어요 이걸 직접 그린거에요 플래너님 덕분에 이렇게 또 도움을 받네 구독 어 스페인에서 공구해온 보람이 있네 예정 찍어줘요. 예정 찍어줘요. 오늘 아주 엘리분께서 드레스의 헬퍼 이모님 해주시고 눈을 찍어야 되는데, 감동만 해도. 아빠, 눈물 좀 흘러주면 좋겠는데. 감동적인 거 찍혀야 되는데. 네, 네, 네. 준비됐으면, 오세요. 신랑 신부 연출 촬영 끝냈고, DJ 와갖고, DJ 셋업하고 있고. 오늘의 반숙이 기념이 되겠는데, 음악을 이루고, 음악을 이루고. 음악을 이루고 오는 분들이.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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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정신없이 세리머니. 음. Lightning. 음. 이제 여기 리셉션장으로 내려와서 한참 밥을 거의 다 먹은 다음에 신랑 신부 퍼스트댄스 하고 이런저런 게임 하고 리셉션 촬영도 다 끝났고 이제 마지막 댄스파트 중입니다 이번 하와이 촬영도 이렇게 끝나갑니다 사랑해요 즐거운 뮤비 사랑해요 사랑해요 땡큐 끝났습니다 내일 출국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안티젠 신속 항원 검사를 하러 가야 됩니다 아쉽고 바로 자야겠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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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무 compliment 수고하셨죠 노을렀